짜자잔! 산니오 폰케이스! 이건 마이 멜로디고, 이건 시나무를, 그리고 쿠로미! 이 셋 중 어떤 게 제일 귀여운가요? 1번 마이 멜로디, 2번 시나무를, 3번 쿠로미!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제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산니오 폰케이스! 와 뭐야? 너무 예쁘다 부럽다! 너무 예쁘지?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고 내가 예쁘다고 하니까 사주시고! 부러워 부러워! 쟤네 아빠는 다 사주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면 안 사주시는데? 나도 아빠한테 말해볼까? 부럽지? 다음에는 쿠로미로 바꿀거든? 나도 쿠로미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선니오 좋아하는데 오비키! 너는 폰케이스가 노랗게 됐네? 투명케이스가 노랗게 됐어? 어? 이거 원래 이 색깔이거든? 원래 로즈골드 색깔이야! 누구봐도 떼 낀 거임! 아니라고! 스티커 붙였네! 옆에 스티커! 야! 우리 집에도 마멜이랑 시나무를 폰케이스 있거든? 근데 왜 안 하고 다니냐? 맞아! 있는데 왜 노랗게 된 거 하고 다니냐? 맞아! 저거 거짓말임!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지! 뿌! 구참! 변명이다! 거짓말? 야! 너네 자꾸 놀리지 마라! 내가 마멜이랑 시나무를 폰케이스 보여준다! 그럼 너네 집 간다! 이따가! 그러던지! 거짓말인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다 뿌! 허 참네! 내가 거짓말인 줄 아나! 귀찮아서 안 낀 거거든! 그거 이따 오던지! 그래! 이따 간다! 오비키 이따 보자! 뿌! 아 진짜! 아 또 거짓말 했네! 어떡하냐! 여! 위키비키! 왔어!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지? 근데 비키 거짓말이지? 뭐? 내가 놀이터에서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어떻게 알았냐? 이거 볼래? 짜란! 어! 맘에 폰케이스잖아! 너 이거 어디서 놨어? 이거 내가 집에서 만들었어! 진짜? 비키! 너도 쉽게 만들 수 있어! 내가 알려줄까? 어! 알려줘! 우리 집 가서 같이 만들어볼래? 그래! 알려줄게! 조금 있으면 양갈래랑 박세인이 올 거야! 서둘러 만들어야 해! 응! 무슨 준비물이 필요해? 종이랑 색칠할 것만 있으면 돼! 아! 가위랑 테이프도! 어! 종이랑 색칠할 거 여기 있어! 먼저 폰케이스를 벗겨! 그 상태에서 연필로 그려주는 거야! 아! 이렇게 연필로 안쪽도 그려줘! 좋았어! 다 그렸으면 아이패드에 원하는 그림을 찾았어! 불을 꺼주고 따라 그리면 돼! 아! 이렇게! 그리고 손을 대고 그렸을 때 밀리는 오키님들은 이렇게 폰케이스를 대고 그리면 안 밀리고 똑바르게 그릴 수 있어요! 정말 꿀팁이다! 정말 꿀팁이지? 쿠로미도 이렇게 그려주고 하트도 하트 쿠션도 그려줘! 해골도 그려줘! 응! 해골도 그려줄게! 하트 뿅뿅! 오! 귀엽다! 진짜 귀엽다! 쿠로미 제일 기대돼! 그런 다음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렸으면 컴퓨터용 사인펜에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찐하게 밑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응! 찐하게 밑그림을 그려주면 돼! 좋았어! 이렇게 귀여운 시나몰도 그려주고 키키키키키! 와우! 소리 좋다! 쑥쑥 소리 재밌어! 그리는 맛이 나지! 공룡 시나몰올도 그려주고 쿠로미 리본도 예쁘게 그려줘! 쿠로미 정말 기대돼! 텔라! 너는 마이멜로디랑 시나몰올이랑 쿠로미 중에 어떤게 제일 좋아? 나는 쿠로미가 제일 좋아! 우와! 나는 시나몰올! 어쩔 때는 마멜도 예뻐! 우리 같이 색칠해보자! 좋아! 난 눈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입이랑 코 그리고 나는 옆에서 쿠로미 색칠할게! 좋아! 예쁘게 색칠해보자!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유랑해줬어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들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좋아! 어쩌니! 주황색 이렇게 색다리 그라데이션으로 내려가게 해줘야지 와우! 미키 진짜 예쁘다! 고마워! 어 텔라! 너도 진짜 예쁘게 그리고 있는데? 진짜 고마워! 배경이 엄청 귀엽다! 보라색 노란색 조합이 너무 좋아! 나도 보고 따라 그리는 거야! 그래도 예쁘다! 고마워! 나는 시나몰홀도 그라데이션으로 드룽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거야! 초록색 파랑색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한 파랑색 이런식으로 그거 좋겠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특히 색칠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오 고마워! 텔라! 너도 진짜 완성 많이 됐네! 어 나 거의 되고 있어! 그런데 정말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노란색 할게! 고마워 비키! 내가 보라색 할게! 비키 너가 도와주니까 더 빨리 되는 것 같아! 그치? 이제 가위로 잘라줄게요! 쑥쑥! 가위 자르는 소리 좋다! 자! 오키님들! 가위 자를 땐 조심조심! 요렇게 잘라주면 되고 쑥! 와우!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니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텔라야! 뜨란! 쇽쇽!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줬으면 이제 카메라가 들어갈 자리를 칼로 도려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뾰족한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칼을 사용할 땐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끝까지 다 도려내줬으면 쏙! 요렇게 빼면 짜라란! 구멍이 생기는데 짜잔! 이렇게 맞춰보면 오! 딱 맞아! 좋았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텔라야? 이제 자로 0.7 정도 되고 잘라줘! 요렇게 0.7을 딱 맞춘 다음 칼로 잘라주는 거야! 아! 0.7을 맞춘 다음에 칼로 이렇게 쭉 잘라! 좋았어! 끝에 조금 괜찮아! 잘라내면 되지! 헤헤! 그럼 되지! 예! 그런 다음 어떻게? 그렇게 대고 테이프로 붙여줘! 그렇게 연결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 좋았어! 그런데 이 곡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곡선 부분도 걱정하지마!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가위로 조금씩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붙이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 그렇네! 이렇게 깔끔하게 붙일 수 있네! 진짜 꿀팁이다 텔라야! 나머지도 다 붙여줄게! 이렇게 접어주고 숑숑! 붙여주고 짜잔! 폰케이스 완성! 와우! 진짜 잘 만들었다! 위키! 원래 폰케이스 빼내고 우와! 폰케이스만 달라졌다고 이렇게 상큼해질 수가 있나? 정말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 예쁘다! 시나모롤도 해보면 우와! 진짜 산뜻해져! 마지막 대망의 할라이트 크로미! 우와! 너무 귀엽다! 나의 원픽은 크로미야! 우와! 다 만들었다! 같이 만들기하니까 재밌다! 고마워 텔라야! 저는 시나모롤이 마음에 들어서 시나모롤로 폰케이스를 했어요! 짠! 오킹들 다 만들었어요! 예쁘죠? 고마워! 정말 재밌다! 귀여워 오비키! 오비키 내가 갖다가 놀리고 피아노 건가야지! 맞아! 거짓말이다! 없으면서 그러는 거다! 분명히! 맞아! 안녕하세요 뿅! 야 오비키 내가 왔다! 왔다! 어! 왔다! 보여주라! 보여줘! 상니어 폰케이스! 어디 있는지 뿅! 보여주지! 여기! 짠! 우와! 마이멜로디 크로미 시나모롤까지 다 있네! 뿅! 다 있지! 이거 갈아 끼우는데 이렇게! 크로미! 짜잔! 크로미! 지겨워지면 다시! 마이멜로디로 짜란! 부럽다! 진짜 있잖아! 부럽지! 나도 갖고 싶다! 내 거랑 바꿀래 뿅! 사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었어 뿅! 오마이비키 영상 보면서 만들면 돼! 우와! 나도 만들어야겠다! 헉! 부럽잖아! 그래! 예! 좋아! 오늘도 신나게! 삼리오 폰케이스 만들기! 대성! 사모! 이렇게! 우와! 설아야 이거 뭐야? 못 보던 건데? 아! 이거! 친구들이랑 만들었어! 우와! 진짜 예쁘다! 예쁘지? 재밌다! 봐봐! 이렇게 물 나왔다가 흡수돼! 근데 키링이야! 귀엽지? 재밌겠다! 어떻게 만들었어? 그 예전에 만들었던 워터스킷이 그걸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키링처럼 걸면 돼! 아! 그렇게? 응! 해볼게! 나는 피아노가 갈게! 응! 잘가! 소라야! 응! 이따봐! 미키야! 어! 소라야! 난 요즘에 나와! 뿅뿅! 어! 소라 방금 나갔는데 못 봤어? 어! 어! 소라! 누나! 방금 나갔었는데? 아! 아! 왜! 아! 못 봤어! 아! 왜! 못 찾았군! 어! 워터스키시 키링 만들게! 워터스키시 키링? 어! 여기 있었는데! 어!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소라가 만들었는데 엄청 예쁘더라고! 누구랑 만들었대? 소라 누나? 어! 남사친이랑 만든 것 같던데? 뭐야? 뭐? 남사친?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 뭐라고? 내가 더 멋진 걸 만들어서 소라 누나한테 줘야지! 뿅뿅! 짠! 짠! 이런 조그만 지퍼백이 있어서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데에다 만들 거야! 어떡해! 아! 좀봐! 리온이 이렇게 크게 만들거래요!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건데! 우와! 어떤 키링이 더 예쁠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별 모양을 그려줄게요! 슉슉슉슉! 슉슉슉! 삼각형을 또 그려주고 여기도 삼각형 뾰족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면 별모양 완성! 이제 커터칼로 자를 건데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우와! 서각서각! 소리 좋아! 오! 재밌다! 짠! 이렇게 잘라줬으면 이 위에 연필 단면을 안 보이게 살짝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짠! 그럼 깔끔한 별이 됐죠?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지퍼백 안에 어? 누나! 중간에 잘린 것 같은데? 흠흠 중간에 살짝 벌어졌는데 괜찮아 안 보이니까 워터스키씨 완성! 아직 완성은 아니고 물에다가 식용색소를 섞어줄 건데 물감을 섞어도 상관없어요 핑크색을 넣어주고 우와! 너무 많이 부어줬다 조금 따라 내야겠다 짜잔! 입구를 닫아보고 한번 눌러볼까? 이 상태로 슈웅 오! 바로 흡수돼 누르면 흡수 우와! 잘됐다! 그치? 엄청 잘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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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캐캐 누나 나도 눌러보자 안돼 안돼 너도 만들어 이제 꾸여 메롱 메롱 안돼 안돼 개캐캐 안돼 안돼 재밌겠지 재밌겠지? 하하하하 또 위아래로 키링을 꾸며줄 표지를 만들어 줄게요 A4 용지를 요정도 선을 그린 다음에 네모 요정도 곡선을 그려주고 이제 가위로 자를 거예요 이 네모만 자를게요 숑숑 이렇게 두 장을 잘라줬어요 겹쳐서 여기서 중요 이렇게 놓고 접어줘요 여기도 접어줘요 이렇게 라운드 될 거니까 직선으로 한 번에 잘라줍니다 핑킹 가위처럼 가위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짜잔 포장지처럼 됐죠? 분리한 다음 요게 이렇게 위로 갈 거고 아래로 갈 거예요 이제 양 옆에 위를 꾸며줄게요 저는 도트 모양으로 색칠해줄게요 땡땡이 무늬 동그라미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다 색칠해줘요 짠 색칠을 다 해줬습니다 일단 붙일 건데 뒤집어서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고정해주고 마지막 붙여주고 뒤집으면 숑숑 와 키링 벌써 된 거 같아 펀치로 뚫어줄게요 이렇게 뚫었으면 키링을 꽂아서 연결해주면 키링완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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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나는 하트 모양을 만들거야 나는 파랑띠가 빨리 되고 싶어서 파랑색으로 해보면 색깔 바뀌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누나 한번 만져보자 안돼 누나꺼 만들어서 누나 만져 안 돼 누나 거 만들어서 누나 만져 누나가 해 내 거야 누나가 아까 못 만지게 했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우와 나 이 색깔 나 이 색깔로 할 거야 멋지지? 우와 멋지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트 모양을 만들 거야 초록색 별 그다음에 하리보 뿡뿡 뿡뿡 당 깨깨깨 맛있겠는 거 넣어주고 뿡뿡뿡뿡 깨깨깨 지퍼백에 넣어줍니다 뿡뿡 나도 겉표지 만들어보면 이렇게 하고 뒤에는 안 보이니까 이거 반 자르면 돼 뿡뿡 일단 반 잘라주고 깨깨깨 겹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어때? 어 그거 머리 좋다 이렇게 잘라줬다 깨깨 우와 잘했다 그러면 이게 위에가 되고 이거 밑에가 이렇게 되는 거다 뿡뿡 이제 여기를 그려주면 나는 구름을 그려줄 거야 구름 슉슉슉슉 그리고 구름 색칠해줄 거야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멋지지 뿡뿡 이렇게 뿡뿡하고 붙여주면 끝 짠 다 붙여줬다 깨깨깨 이제 옆에 구멍 뚫어주고 뿡뿡 줄까지 달아주면 완성 나는 나 스티커 붙일 건데 저랑 하나 붙이고 이렇게 스티커로 꾸며주면 완성 크림 완성 우와 내꺼 너무 이쁘다 내꺼 너무 이쁘지 아냐 내꺼도 이뻐 여러분 1번이 이쁜지 2번이 이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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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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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키 오키 유키야 리오나 안녕 설아 누나 리오나 잘 있었어 오랜만이다 누나 이거 의무 우와 이게 뭐야 대왕 키링이다 내가 보다 더 멋지고 크네 응 누나その 키링 어떤 남사친이랑 만든 거라면서 이게 기분이 이거 남사친 아닌데 이거 반가워 수업에서 만든 건데 그래? 남사친이랑 만든 거 아니었어? 뽕뽕? 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뭐야 오바퀴 누나? 거짓 소문내고 다녔네? 뽕뽕? 아 미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누나 눈치 좀 챙겨 응 누나 그거 가져 정말? 나 이거 가져도 돼? 응 가져도 돼 고마워 리운아 재밌어 그거? 이렇게 만지면서 놀면 돼? 켁케케 재밌게 갖고 놀아야지 고마워 리운아 와 갖고 놀아봐야지 우와 예쁘다 우와 점토야 그거 누나 부시면 다 재밌게 놀 수 있어 진짜다 우와 우와 재밌어 구름 같아 여기 구름 있잖아 여기도 구름 됐어 맞아 누나 그런 거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재밌는 열쇠고리 만들기 대 대 성공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